많고 다양한 얘기를 나눌텐데 홍은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게스트들을 모시는 만큼 게스트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축하할 일이 사실 너무 많죠? 이번에 데이지 컴백으로 인해서 사실 홍은홍도 홍은홍이지만 운동 콘텐츠를 떠나서 저는 펜타곤이잖아요 펜타곤은 이번 주에 컴백을 했고 데이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좀 이따가 게스트들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홍은홍 최초 게스트 안녕 최초 게스트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텐타세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텐타세, 안녕하세요, 펜타곤이안요 애연씨 에형 평소에 홍은홍 애청자라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우석씨 네 평소에 홍은홍 애청자시죠 카운닛, 카운닛, 카운닛 희노씨는 뭐 카운닛, 카운닛, 카운닛 형, 형 킥잇 힐잇 킥잇 힐잇 형 전 그것도 봤어요 저 나오는 편도 봤어요 저 춤추는 편 그 베베 준비할 때 형 우리 집에서 그 가슴살 볶음밥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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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 그거 바디 체크하는 것도 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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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세 명을 모셨는데 되게 귀중한 자리에 누추한 분들을 아, 그니까요 아, 이렇게 귀한 곳에 저희 누추한 사람들이 귀한 곳에 내가 귀족이 한대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귀중한 곳이고 여기가 귀중한 곳이고 너는 누추한 사람 우리가 누추한 사람들 너는 누추한 사람들 너희들은 누추한 아, 누추하시고요 저희 같은 누추한 사람들 이렇게 귀중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